펭제르맹 이강인과 가수 지드래곤이 일본에서 만나 인증샷을 남겼다. 이강인과 지드래곤이 이강인 psg 유니폼을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부산에서 열릴 경기에서도 만나길 지드래곤 x 이강인이란 글도 남겼다. 지드래곤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psg와 알나스르의 친선 경기에 초청돼 경기장을 찾으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강인이 꼬마 시절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빅뱅의 gd와 탑을 언급하며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아한다고 말한 모습이 소환돼 재조명되고 있다. 이강인이 성덕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psg는 다음달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친선 경기를 앞뒀는데 이강인과 지드래곤이 제외할 수도 있다. 햄스트링 부산 이강인의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강인은 부산 소식을 전했지만 계속해서 밝은 표정이었고 걸어다닐 때도 어딘가 불편한 애색은 보이지 않았다.